오! 상디다 드디어! 어 레벨 30 지금 난이도가 우주로 가고 있습니다. 야 애니메이션이랑 정반대로 가고 있어. 난이도 정말 쉽다. 처음에 죽을 정도로 어려웠는데 노가드를 한번 좀 심하게 뛰니까 그때부터 쉬워지고 그냥 한번 더 뛰었거든요. 그 후에는 완전 다른 게임이 되어버렸다. 죽어도 때리기 죽어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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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마 기를 모아야 돼서 미안해. 원망하려면 이런 시스템을 만든 제작자를 원망해라. 미안해. 이 다 찾는데 미안하다. 왠지 저기가 아닌 것 같다. 이렇게 입구가 아 출구가 가까울 리가 없어. 이거 한번 꼽으면 끝입니다. 아 여기도 아닌 것 같은데 어이 맞아! 어 바로 보스야. 좋았어. 이게 지루한 부분은 안해도 됩니다. 아 디아블 잠브 여기서 나와야돼. 아하! 너구나! 아하! 음... 기가 모질라. 쉬겠습니다. 뭐지? 왜 허공에서 어허! 이름을 모르겠어 성형슛인가 성형슛 어 이녀석은 좀 견딘다 야 조루가 너무 센거였어 오지게 참았네 어허 람각 피했다 와우 그래 보수가 이 정도는 되어줘야지 데미지가 별로야 데미지가 약해서 긴장감이 없잖아 이 자식아 음 또 한번 이걸 쓰자 정말 오래 걸리네 와 아직까지도 견뎌 혹시 카쿠 아직 살아있는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어 아직 끝난게 아닐수도 있습니다 아까 너무 쉽게 끝났어 오 어어 음 제법이야 근데 어떡하지 나 완전 회복있다 미친 미친 죽었습니다 어 역시나 내 예상이 맞았어 좋아 이번엔 제대로 가볼까 야 너도 제대로 와 야 시즈탱크 보여줘야지 배비지 정말 세다 삼천세계 야 데미지가 너무 약해 정말 오래간만 해 도깨비 사냥 도깨비사 뭐죠? 에이 아직 안 끝난거겠지 아니 이럴수가 벌써 잠깐만 내 피가 왜이러지 음 일단 완전 회복을 한번 하겠습니다 람각 람각 와하 야 너는 재미를 좀 보여주겠지 일단 기어 세컨드 기어 세컨드 어 내가 또 하나 아 왜 야 여기서 개질린 건 없으면 말이 안 돼 원작 재현을 해줘야지 아직 남아있어 죽었습니다 도저히 할 말이 없다 이거 너무 심하잖아 아직 끝나지 않았네 빨간 검객님 어서오세요 지건 아프지도 않아 지건 아프지도 않아 지건 지건 말고 유광건을 보여다오 한번 쓸데 안 됐나 얘 또 거의 죽으려고 해 지건 야 지건 그만 써 그거 안통이 낫네 안통하는 기술 쓰지 말라고 이 자식아 마주카 아니 꼬꼬님 어서오세요 아직 안 끝났다 또 죽었어 야 로브루치 별거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완전 병신이야 아니 왜 내가 졌어 이거 뭐야 또 하네 이거 미친 3차전이냐 무슨 알라바스타야 야 유광건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오 잘하면 죽을 수도 있어 완전 회복 아 기어 세컨드야 이제 안 써져 왜 한번밖에 못쓰게 해놓은 거지 예 원피스 로맨스 던이라는 그 RPG 게임입니다 바주카르 아 맞다 기르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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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아지지 아 이제 이기라 조금 더 기를 모아서 도끼를 쓰겠습니다 람각 음 36까지 모아야 돼 월버 람각 안 아프죠 근데 야 다 모였다 좋았어 야 얘는 기어 세컨드를 쓸 필요가 없어 아니 너무 쉽잖아 어차피 쓰지 못하지만 기어 세컨드 없이 너를 잡아버리겠다 어 유광건 설마 음 데미지 애매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 데미지가 아니야 마주카 원작이라 완전 반대야 오 데미지 쎄졌는데 설마 이 녀석 사이 에인인가 당하면 당할수록 점점 강해져 정말 고양이 녀석이 까불고 있구만 막았다 아이 뭐야 2번 연속하네 야 막겠지 당연히 좋았어 이겼습니다 렛 앤 업 끝났어 야 나도 이 기술 줘 씨발 나는 왜 이 기술이 없냐고 잠깐만 그런데 안 나온 애들이 있어 지금 쇼파랑 그 누구냐 나미 뭐야 전투가 스킵 됐습니다 그 여자 중에 그 비누 능력 쓰는 애랑 또 누구야 그 머리 긴 애 있는데 걔네들 안 나와 이런식으로 할거야 게임을 이런식으로 만들거야 게임을 다닐 수가 없다 우소프 햄버 우소프 햄버 어 야 한놈이 안 맞았다 별것도 아닌 녀석들이 말이야 야 이제 마지막 녀석들이다 아이 죽은 놈한테 괜히 피사기 썼네 근데 어차피 끝났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다 맞아라 나미도 왠지 나미로 루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네리 그나믹 그나믹 여긴 우리는 그나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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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멜리 그 그나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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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랫동안 우리를 태워줘서 고마워 멜리 허 아 유키... 저주할대야 아주 유명한 짤이죠 패러디 아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엔헤리라 안싸웠어 하늘섬 건너뛰었습니다 완전히 까먹고 있었다 미안해 좀 더 모두를 멀리까지 데려다주고 싶었어 계속 모험하고 싶었어 같이 미안한건 우리쪽이야 졸호 눈치 본다 그래도 난 행복했어 지금까지 소중하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저 이거 처음 봤을때 눈물 흘렸었는데 부끄럽지만 자 이제 우석과의 해결만 남았나 아니 이것은 타라벨 베이예 生意気言じゃねえよ。ハリボテ修理しかできねえ、ド素郎とめ。これだけ立派な船に、大工一人いねえとは、船が不憫だ。 仕方ねえ、世話してやるよ! おめえらの船の船大工、このフランキーが受け負った! くっ、やったー!!!新しい仲間だー!! 俺、この島で出てきました。 야야야야 내가 좀 가려라 엉덩이가 찰져 사랑하는 부아들이 보름달 아우 아우 슈퍼 끝났다 와 아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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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어 야 웃어치고 버리고 가는거야 음 알겠어 어쨌든 타고 가는걸로 어 방금 에이스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 여기는 그로부터 3일후 자 설마 에이스가 내가 조종하는건가 검은수염 제하하하 제하하 어 내가 조종해 좋았어 막았어 자 제가 원작과 다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 녀석을 이기겠어 잠깐만 기술이 하나밖에 오는건가 설마 아 두개 에이스 으아 예 에이스까지 왔습니다 아줌마 이제 큰일났어 데미지가 너무 약해 데미지가 너무 약해 에이스 너 이때까지 노가다 안하고 뭐했어 히라메시야 아이 총을 치사하게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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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미지 봐 야 이건 아니잖아 야 총에 무슨 폐기를 둘렀나 히권 아 히켄 야 이 간다 이제 존나 약하다 크로즈 아아 에이스는 머나먼 세계로 뭐야 일어났어 어 어쨌든 이렇게 에이스가 잡혀갑니다 오 이걸 재현하다니 태양인가 어둡인가 나는 흰 수염을 왕으로 한다 예 검은 수염입니다 티치 아 이렇게 이제 루피가 에이스를 구하러 가는 스토리가 시작되죠 뭐야 어딜 가야돼 아 스릴러 파크 아 스릴러 파크 그 전에 브룩을 만나야 됩니다 네 이제 원피스 로맨스 더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 4 5 5